안녕하세요. 당기라지입니다.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. LIVIA라고 변동 킥보드 속도 조절입니다. LIVIA입니다. LIVIA라고 적혀있구요. 36, 48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만 쓰시면 됩니다. 파란색에 LIVIA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LIVIA 이렇게 적혀있구요. 그 다음에 보면 뒤쪽에 네바로 되어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6핀으로 되어있습니다. 수컷방수 잭 6핀으로 되어있고 LIVIA라고 해서 이렇게 핸들 봉대에 뽑아서 속도 조절할 때 쓰는 부속용으로 쓰는 부품입니다. LIVIA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됩니다. 당기라지였습니다.